디미의 이상한 ASMR 안녕하세요 님디미들 디미입니다 오늘 디미의 이상한 ASMR 안녕 드디어 탕후루입니다 드디어 탕후루 잘먹겠습니다 아 녹은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떡하냐 대박 구름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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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깃쫄깃 삶도둑 다이어트 폭살돼 아! 아주 얼었네요 맛있어 단지 좀 아쉬운게 설탕이 좀 짧아요 딸기가 너무 차가워 여러분 접촉사고가 있었네요 맛있다 이렇게 딸기 있고 밑에는 경포도에요 여러분 제가 왜 탕후루를 안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지금은 길거리에서 탕후루를 팔지만 예전같은 경우에는 탕후루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손 이 손을 요리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위험해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요리를 안했건만 암튼 그래서 탕후루가 만들기 정말 쉬운데 빵치기도 정말 쉬운 거라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산거에요 오우 새콤해 내려와 내려와 빼앗아 무치료들 탕후루 쪼 모두들 응 zit 중학교때 탕후루 먹은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때는 탕후루인지 몰랐어요 그냥 과일사탕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과일사탕이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탕후루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이대 앞에서 옷가게 골목 중간에 탕후루 파는 아저씨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탕후루 먹으니까 내 입도 탕후루네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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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욱 왜 두룽지 씹는 소리가 나냐 오 대팡꺼 대팡꺼 헉 대팡꺼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방금 거 소리 좋았죠? 내가 봐도 좋았어 근데 여러분 탕후루 유튜브 때문에 핫해지더니 길거리에서 받는 탕후루 진짜 겁나게 비싸지 않아요? 진짜 너무해 하지만 그래도 사먹을거야 설탕 어디갔어? 설탕 어디갔어? 설탕 오 내 입술 탕후루같아 탕후루 모양 따라하는거에요 탕후루같아 탕후루같아 배불러 탕후루가 배가 은근차네요 아니면 배가 많이 먹었나 탕후루 탕후루 하얀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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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오징어 헉 헉 배부르다 여러분 탕으로 칼로리 어마어마하나요? 별것도 아닌게 칼로리 어마어마하기만 해봐 죽여버려 이 남은 한계탕으로는 분명 내일 아니 이따 밤에도 생각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따 밤에 먹을게요 그럼 잘먹었습니다 오효오효 소리 시작! 오호오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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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유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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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디미의 이상한 에이 에 스 엠 홀 에잇 끝났습니다 다시 보게 영상은요 구독 누르 가세요 입술당우루